지금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는 기온이 높아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아지는 밤부터는 다시 눈이나 비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와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대설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및 상간, 그리고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상간을 중심으로는 5에서 15cm, 많게는 20cm가 넘게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서부, 경북 북부와 충북 중남부에는 2에서 8cm, 그 밖의 지방은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속보였습니다.